우리의 생명인 자수권을 유린하는 자 우리는 절대로 영서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보다 기증이 여기는 인민의 능통심이 사회적 재료를 정보가려고 미쳐날뛰는 적들이 반공하고 인권 머략 착병을 단죄 규탄합니다. 미국과 구초정 세력들이 잊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떠들면서 우리를 또다시 악랄하게 흘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말 우리 천만 국민은 격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놈들이 비해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 인권 문제를 만들어내고 제도 전복을 깨하는 것은 미국의 상처적인 수법입니다. 미국은 우리 인민의 전원없고 참다한 권리에 대하여 거도하며 유엔 무대에 끌고 다니느니 차라리 인권불모지로 만든 재놈들의 정책이나 바라잡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놈들을 비롯한 구초정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무슨 인권 교리안을 채택하였다는데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자세를 넣고 봐도 평범한 여성에 불과한 제가 나라로부터 무상으로 살림집을 받고 또 무상 치료제 혜택으로 평양 산원에서 자식을 낳고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료 교육제 혜택으로 마음껏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인권 유린 국가로 될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달아난 인간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제치는 미친 서류를 듣고 이번에 그 무슨 투문이 없는 머략 교리를 채택한 데 대해서 정말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생을 과학용부의 길에 바친 수거를 간협히 평가해서 살림집이 군방석에 앉혀준 의자원 사회주의 제도가 어떻게 인권 유린 국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인권 유린 책당에 날아나는 유엔과 구초정 세력들이 정말 가소롭게 그지없습니다. 미국 놈들을 단매에 쳐붙일 때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천백 번 종당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인권을 짓밟히고 국권과 자주권까지 짓밟히면서 수수방관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 미지와 구해 주정한 인간 쓰레기들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체 인민이 참다운 권리를 지켜서 인민의 행복을 지켜서 전민이 학생에 어떻게 돌쳐나선가를 놈들은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marca! 한글자막 by 한효정